인천공항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지금 이곳은 인천공항입니다 일라노를 다녀온 3일 뒤고요 제가 인천공항이 왜 있냐면 약 6개월 전부터 기다리고 기다렸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저의 버킷리스트 1번이었던 아이슬란드 여행을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예이 함께하는 친구들은 저의 보양 친구들이고요 함께 이번 아이슬란드를 재밌게 즐길 친구들입니다 이번에 드라마 촬영하면서 여행을 준비했는데 정말 손꼽아 기다리는 만큼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재밌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동행할 저희 친구들입니까 아이슬란드로 떠나기 전 마지막 식사입니다 대박이다 진짜 히트복 안남 아 그리고 제가 고향 친구들하고 있어서 약간 어색한 사투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형아 이거 고수 먹어? 형아 이거 고수 먹어? 형아 고수? 야 난 고수 이거 다 바꿔서 먹어 고수 좋아하나? 내 거 먹으려고 그래 나는 고수 뜯어먹는 거야 내 거 먹으려고 나 이제 모든 음식을 계속 가들어갔어 진짜로? 방아 이런 거 먹어 그거 뭐야? 아 나 산초 못 먹어 그런 건 먹는다 너무 쎄 맛이 약간 비빔맛 나네 쎄 맛 이제 뛰고 있다 아이슬란드로 떠나기 전 마지막 휩사를 다 하고 제가 즐겨보는 여행 유튜버가 인천공항에서 로봇이 디저트를 가져다주는 시스템을 체험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11시 10분 11시 5분 비행기에서 아직 1시간 반 정도 남았어요 예 예 원래 그 로봇이 배달시켜주는 아이스크림을 올려고 했는데 그게 정해진 게이트에서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방금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금 비행기에 탔습니다 지금 비행기에 탔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간 여행이기 때문에 일반 좌석을 타고 갑니다 정말 이렇게 장거리로 이코노미를 타고 가는 것은 2012년도에 케이콘에 갔을 때 미국 그때 이후로는 두 번째로 너무 오랜만이죠 그래서 너무 설레고 갔습니다 이제고 비행기가 이륙을 할 텐데 14시간 잘 버텨보겠습니다 가보자고 엑셀을 밟아 엑셀을 밟아 엑셀 밟아 엑셀 밟아 엑셀 밟아 연구 도착 5분 15분 전 엑셀 밟아 엑셀 밟아 엑셀 밟아 엑셀 밟아 경유지인 연구에 도착햇구요 아하하핳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국 공항의 한 초밥집이고요 지금 영국입니다 아이슬란드로 가기 위해서 경유지가 영국 히드로공항이어서 4시간 동안 기다려야 해서 밥 먹으러 왔어요 종류가 많지는 않아 근데 나 제로 콜라 좀 시켜줄 사람? 제로 콜라하고 다이어트 콜라하고 따로 있네? 뭐가 다른 거야? 모르겠어 나도 난 제로 콜라가 좋더라 종류가 많지가 않네 거의 연어랑 참치? 먹어볼까? 먹고 다른 메뉴 먹을까? 햄버거 먹으러 갈래? 오 카레야 이거? 고수 아니에요 고수? 오 카레 베이스 그치? 케찹 주웠어 새거 새거 새거요 너무 맛있다 진짜 왜 먹어? 내 스타일 아닐 것 같은데 아니지 당연히 먹어봐야지 근데 고수 맛이 별로 안난다 근데 고수 맛이 안나네 맛있는데? 약간 카레랑 크림프스와 화끈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약간 비건버거면 콩고기인가? 치즈도 아니겠네 그럼요 이걸로 캡티를 어떻게 만든거야? 근데 고기랑 식감이 거의 비슷해 햄버거 고기랑 먹어볼래? 얼마나 간 사람이 없었는지 근데 부스를 열었다 닫았다가 없어 보이더라 그치? 아니 그 만석으로 비행기가 왔는데 아이스란드 가는 사람이 한 10명도 안되는거 같은데 진짜 한국인 한국인들은 별로 없고 드디어 아이스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지금까지 무사히 잘 찾고 렌트카도 잘 해가지고 지금 이제 렌트카를 찾으러 가는데 렌트카는 평소에 타고 싶었던 차를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차로 안전한 차로 그리고 멋있는 차로 했습니다 썬루프 진짜 높다 이거 좋은데? 야 이거 네비게이션 좋다 멋있게 되어있다 아이스란드가 이거 카플레이 하면 되겠네 나중에 시타기 꺼내서 하면 되겠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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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고 오케이 아 완전 운 내려갔다 그냥 좋다 포탈 가는 길 아니 속태 포탈 아니고 숙소 가는 길 아 진짜 떨린다 설렌다 너무 그냥 아니 아까 우리 비행기에서 거의 내릴 때쯤에 다 도착해서 용완이 애플워치로 한 시간 후에 날씨가 좋다면 오르락 볼 수 있습니다 어플로 그래서 아 그때 그거 보고 설레가지고 아 이런데도 지금 빅공에만 없으면 진짜 있을 수도 보일 수도 첫 번째 숙소입니다 지금 시간은 지금 시간은 19분 어 열려있네 열려있네 들어가잖아 어 열려있네 어 열려있네 아 대박이네 진짜 감성 있다잉 게스트하우스 처음이야 아 아 가봤어 게스트하우스 어디가 여기? 아 신나 벗고 오는 건가 봐 아 맞네 여행 첫날입니다 첫날 이번 여행을 자축하기 위해서 아이슬란드 맥주를 마실 거예요 노래 부르면 안 되는구나 게스트하우스 좀 나설다 아니 이 정도 목소리로 아 진짜 이렇게 있으면 돼요 자 이거 들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있으면 돼요 이제 먹자 먹고 자 우리 차자 내일 또 우리 부지런하게 다녀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 먹다가 졸리면 자는 거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지? 스퀴르? 아닌데? 몰라 요거트 이거 아이슬란드 대표 간식 요거트? 요거트랑 좀 다르대 책에서 봤는데 약간 치즈에 더 가까운 오 약간 치즈 향이 난다 치즈 밑간 치즈 밑간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나봐요 그거 무슨 느낌인지 알아? 단백질 많이 섞인 음식 먹으면 좀 그런 거지 약간 퍽퍽한 거 같아 응 아 이거 벌써 다 먹었나? 응 오늘 없을 때 치즈에 더 먹으면 내가 하니까 응 미안 차이 네가 주인공이다 짠 나온다 나온다 응 치즈 맥주 맛이 좀 다르네 다른 거 같아 응 엄청 부드러운데 약간 체력다운 느낌인데 뭐를 해야 되지 이거 나 처음 먹어본 맥주 맛이야 어때? 묵직한 건 알겠는데 크림 비리를 내놔 응 맛있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진짜 진짜로? 이거 나왔다 맛있겠지 샷아웃 한 번 해줘야지 이거 해줘야지 샷아웃 해야 된다 이번 아이슬란드 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하이브 아티스트 컨시어지 팀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말 드라마 촬영 때문에 바빴는데 이렇게 효율적인 아이슬란드 여행 일정을 다 짜주시고 여러 가지 추천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솔직히 거의 다 하셨지 진짜 렌트값까지 완전 다 했지 완전 다 했지 우린 뭐 한국 보고 우리는 그거 하잖아 숙소 예약했잖아 숙소 예약한 거 창희 네가 고생했잖아 고생 안 했다 고생 안 했다 맞다 네 고생 안 했다 하하하하하하하 여기 포디 포디님이 해주신 거예요 경로 짜는 게 이제 진짜 힘들다 이분들이 짜준 그 지역 근처로 숙소를 알아본 거지 응 그래 그거 아니었으면 답 없었지 우리 원래 경로 짜는 게 진짜 힘들다 그래 일단 얘야 들어봐 안 와 쳐줄까? 응 오백 원 니가 좋은 거 니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오백 원 미야옹 귀엽네 진짜 긴 여정이었다 14시간 아니 20시간? 응 사실 영국 거기 딱 도착하자마자 이제 반 끝난 거지 뭐 힘든데 아니 80프로 끝난 거였어 이게 이코노미도 괜찮은데면 이렇구나 근데 14시간 너무 걱정했었는데 너무 탈만 했어 괜찮았지 아이슬란드 가는 3시간이 비행기가 이상하면 어쩌지 했는데 괜찮네 눈에 기절하던데 바로 네 아이슬란드 음 2일차? 1일차? 도착해서 맥주 마시고 오늘 일찍 눈이 터졌습니다 시차 때문에 오늘 일찍 눈이 터졌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이제 여행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초점이 안 맞네 일단 일단 근처에 좀 할인마트에 가서 아이슬란드에 있을 동안 필요한 물건들을 좀 사고 점심을 먹고 그러고 출발할 겁니다 아이슬란드에서의 첫 끼를 먹으러 왔습니다 메뉴는 햄버거고요 햄버거 메뉴 햄버거 메뉴 버거 한 3개 시키고 그냥 치즈버거 먹을까? 비비큐 뭐였네 비비큐 버거 난 치즈버거 먹을래 치즈 좋아하네 난 비비큐 소스를 별로 안 좋아해 아 진짜? 응 나도 비비큐 먹을까 비비큐 2개 치즈 안 치즈 안 치즈 안 그리고 뒤에 그 프렌치 슈라이라 이런 거 시키기 이미 뒤에서 응 별거 없어 보이는데 맛있어 보이는데 뭔지 알지? 랜드가 있어 땡큐 와 양 많다 근데 하프야 이게? 어 하프야 콕 이 세트하면 따위되지 치크인가요? 응 아이슬란드에서 첫 끼입니다 예스 햄버거 특별하지 않은 식사지만 첫 끼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지 뭐 먹겠습니다 햄버거 제대로 먹네 햄버거는 손으로 먹어야지 뭐 먹지 않았네 육즙이 잘 잘 흐르는데 다음 여행은 유럽 오게 도시 투어 이미 확정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스위스요? 시간대는 독일 근데 독일 마지막으로 해도 좋을 거 같아 그때는 한 2주 농담해요 하지만 잠시 그냥 혀팡 혀팡 혀팡하시네 혀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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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지 아 설렌다 어떡해 아 집 진짜 이쁘다 색감들이 너무 예뻐 와일랜드에서 운전하고 있다는 게 너무 진짜 인공이다 나중에 이제 우리 하이웨이 타고 아 아 눈 덮인 삶 보이고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 가볍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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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는 싱벨리르? 싱벨리르 국립공원이고요 저희 아이스란트 첫 번째 관광지라고 할까요? 이걸 할까? 저거 찍어야지 저 인사트 찍어야지 아이스란트 쿠키 그리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번에 몽클레르에서 친구들까지 패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몽클레르. 진짜 크긴 크다. 와 춥네 진짜. 근데 패딩이 엄청 따뜻하다. 장난치. 아 배터리 얼마 없는 것 같네. 배터리 진짜 빨리 난다. 아 저렇게 쭉 돌 수 있구나. 저쪽이면 이제 폭포 시작이다. 이야. 여기는 복사라 퍼스라는 장소고요. 저쪽으로 쭉 돌 수 있구나. 시원 밴리들 보면서 오네. 이야. 코스 비에 승. 풍경이 나가야 돼. 준비한 전화 할래요 이야 챙겨왔습니다 한국인 이 날을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컵마저 컵 온클레를 감사합니다 혹시나 해서 얼그레이드 아 신경왔어? 다 커피 먹을거지? 당연하죠 원래 뜨거운 물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거 이제 약간 나눠서 할까? 두 개로 나눠서 할까? 왜? 컵이 작아서 이거 아니다 아니다 원래 한 개씩 원래 종이컵에 먹는 거네 아 그래? 잠시만 잠시만 이거 찍어야지 이거 못 참지 이렇게 하면 싹 들어온다 오케이 가자 저희 모두 리필이 Cheers Thanks More or less Yeah, yeah Yes, all good 아 운긴다 진짜 아 이제 신빌리르 국립공원을 떠납니다 잘 둘러보고 다음 장소는 이렇게 아이슬란드에서 유명한 관할천이 있는 게이시르로 갑니다 운전 화이팅 지금 가는 길을 보면 이렇게 소규모 소규모 관할천들이 보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다들 게이시르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리틀 게이시르 아 이거 부터지나 보다 귀엽네 게이시르 쪽에는 다 이거 쳐져 있네 네 가드라인이 거기 딱 안 칠 정도만 핸드폰 들고 다들 대기해야 되는구나 사람들 많은 것도 장관이 나오지 맞아 오 여기 약간 스팟인데 그래도 될 것 같아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틀고 있어야겠지 그치 갑자기 수수 올려거리고 놀래서 핸드폰 떨어뜨리고 있겠네 기다림 끝에 북이 온다 근데 터질 기미가 안 보인다 근데 이게 뭔가 끓는 것 같은데 아닌가 놀래다 우와 우와 아 못 찍었다 우와 대박 아 못 찍었다 찍었나? 나 찍었지 한 번만 더 했자 한 번만 더 했자 영화에 보내준다 영화에 아니면 내 브이로그를 확인해라 하하하하 아 근데 너무 놀라워가지고 우와 아 전조 증상이 없네 이야 지금 친구 한 명이 못 찍어서 한 번 더 개의시르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이 몇 번 지났어? 차이 몇 번 지났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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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온다 온다 아 아 불안 컸다 나 와 위로 물 올라오는데 진짜 날씨 좋을 때 오면은 무지개 생기겠다 맞아 우리 세커먼트 찍자 여기는 아이슬란드에서 유명한 석포 그곳에 있습니다 날씨가 좀 흐려서 아쉬운 부분 앞으로 아이슬란드에 있는 석포를 몇 군데 갈 텐데 여기가 제일 크다고 하네요 와 천연 미스트다 진짜 천연 미스트 타 por 스킬 예전 미스트의 닦아야겠네 근데 이거는 여기는 데이터가 하나도 안 터지네 오케이 네 조금 벗어나 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마시고 이제 셀프스 근처에 있는 숙소로 갑니다 아 추웠다 아 근데 추워가지고 짜파게티보다는 국물 있는 건 먹고 싶긴 한데 와 국물을 먹어야지 오늘은 국물이다 그치? 1시간 반? 일부러 이렇게 했어 다음날이 바로 시작이거든요 진짜 머네 배고프다 아 정말 아쉽다 나 무지개 떠 있는 거 찍고 싶었는데 진짜 우리 일주일 동안 한 이틀은 날이 개겠지 난 오히려 저렇게 물음 껴 있는 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뭔가 좀 약간 진짜 프로메테우스 영화처럼 응 이게 내려가야 되지? 맞아 난 부족 이게 손이 얼어있다가 녹는 느낌 손이 싫어 잘 먹었습니다 장갑을 사야겠다 진짜 장갑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 그리고 빙하 트래킹 하려고 하면 지금 저기 멀리로 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딱 저기가 그 흐린다시의 경계가 맞아 오늘 밤 오로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 와 이렇게 잘 나온다 그치? 오 좋다 가유롭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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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 드라만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춘이다 오우 아아아아 와 하늘 와 대박이다 와 와 와 와 와 오늘 오로라 보겠는데? 그니까 와 와 이거 인서트 한번 다시 한 번 더 떠줘야겠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우리가 곁기 강 tonnes 가뿐 아아 와 었 мне 와 와 나를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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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차 숙소입니다 너무 좋은데? 숙소 귀엽다 키를 받아와야 되네 아이스란드 둘째 날 저녁입니다 짬뽕라면 음 좋다 어? 그렇게 할게요 아이스란드 둘째 날 저녁 우와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니가 무슨 맛 Itadakimasu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는데? 맛있겠는데? 응 짬뽕이 잘 안되는 거 아니야? 내가 못해서 그런가? 응 좀 얇은 것 같아서 아니 뭔가 길이하고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뭔가 안되지 좀 더 많이 짜게 하시네 달걀 풀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맛있다 이렇게 먹으니까 아이스란드 아닌 것 같아 응 그냥 한국인이야 몇 빨리 먹어야겠다 딱 퍼지겠는데 응 아무 말 안 먹는다고 하하하하 약간 나중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 좋잖아 아까 응 좋지 와 얘네들은 아까 많이 보니까 이해 그런 게 있나 보다 응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쩌나 생각 니 과실이다 진짜 진짜 누구 과실인데 누가 했나 아니 하하하하 잘 미안해 나 장미 잘 미안해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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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쁜 일정 움직여야 돼서 서둘러 나가볼 생각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아 같이 가셔 줘 하하하 하하하 땐 땐 피리 하하하 하하하하